5개의 1기 신도시 중에서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분당입니다. 오늘은 분당 신도시의 정자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자동은 예전부터 선호도가 높았던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순해동, 서현동, 최근 몇 년 사이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임해동까지 서울 웬만한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많고 학군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다만 아파트들이 지은 지 오래 되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오늘 볼 정자동은 교통, 학원가, 학군, 상권, 리모델링 재건축 호재까지 빠지는 것 없는 분당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정자동 전체를 한번 볼게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정차하는 정자역을 기점으로 동쪽은 일반 주거지역이며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서쪽은 상업지역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 상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은 정자역을 기점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정자동에서 최고가 아파트인 파크뷰가 있는데요. 파크뷰는 2004년식이고 182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대형평수 위주의 아파트이고요. 단지 내에 성남정자초등학교, 늘푸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상업지역 주상복합답게 꽤 높죠. 355%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크뷰 남쪽으로는 정자동 카페 거리가 있어 편의성이 좋습니다. 동쪽으로는 탄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정자역까지도 도보로 멀지 않습니다. 단지 내 조균 괜찮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외부 차량 출입 통제도 잘 되고 있어서 주차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정자동에서 파크뷰 선호도가 높습니다. 파크뷰 물건을 낙찰받은 적이 있는데요. 시세보다 1억 8천 정도 싸게 낙찰받았고 2년 후에 매도해서 4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겼던 고마운 물건입니다. 당시 파크뷰 물건이 참 경매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매도한 가격에서 10억 정도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47평형의 전고점은 2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전고점 22억을 금세 회복했습니다. 대장단지 답습니다. 파크뷰 아파트 남측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정자역 북측의 단지들은 학원과 카페 거리와 가깝습니다. 남쪽에는 사무실이 많고 유흥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측보다는 북측이 약간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자역 동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자역 오른쪽의 대장 아파트는 상롱마을 우성 아파트입니다. 정자역 초역세권 아파트이고 탄천이 바로 옆에 있고요. 단지 내 공원이 너무 잘 갖춰진 곳이죠. 1994년 건축되었고 총 1762세대입니다. 용적률 218%, 건폐율 18%입니다.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은 17평 정도 됩니다. 다른 단지들에 비해 후발주자로 재건축 진행을 시작한 단지인데 벌써 동의율이 76%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소유자분들의 분당 첫 재건축 선정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상롱 우성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를 살펴볼게요. 31평형 기준으로 전고점은 16억 9천 5백만원이네요. 최근 거래로는 중층이 14억 8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88% 정도 거래가입니다. 2022년도에 최저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하락장에서 경기도 전체 하락률보다는 분당구는 더 적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실거주성이 좋아서 그런듯합니다. 그리고 상롱 우성 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단지로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가 있는데요. 리모델링 진행 중인 단지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요. 1994년 건축되었고 1776세대입니다. 용적률 178% 건폐율 15%입니다. 평균 대지 지분은 14.8평입니다. 리모델링 시공은 포스코가 맡았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3단지가 873세대에 4단지 1149세대로 2022세대의 대단지에 분당 더샵 하이스트로 재탄생됩니다. 현재 총 1776세대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분당 전체적으로 전세금이 올라가고 전세 매물도 많이 줄었습니다. KB 주간 10개월인데요. 왼쪽의 매매지수입니다. 분당구는 5월 29일부터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오른쪽 전세는 5월 1일부터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분당구는 상승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느티 3,4단지는 이주비 대출이 꽤 많이 나와서 감정가의 70%가 대출로 나왔습니다. 감정 시점이 2021년이었는데요. 한창 가격이 높을 되었죠. 7억에서 8억까지 큰 금액이 이주비로 나왔다고 합니다. 정자역 초역세권 입지에 학군 상권까지 갖춘 곳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자동 신축아파트라는 타이틀을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시세가 매우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솔마을 1,2,3단지 아파트입니다. 순회초 내정중 순회중학교로 배정이 돼서 학군이 좋고 단지 용적률이 낮아서 주차 및 쾌적함의 장점이 있는 단지들입니다. 역과의 거리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한솔마을 3단지의 한일아파트는 분당 내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동의율이 올초 93%까지 달성했었습니다. 416세대의 1993년식이고요. 용적률 154%, 건폐율 11%, 평균 대지지분 21평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한 아파트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현재는 1단지, 2단지와 함께 통합재건축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지 청구는 94년식, 세대수 881세대입니다. 용적률 155%, 건폐율 11%이고, 평균 대지지분 18.6평입니다. 2단지 LG는 95년식이고요. 598세대, 용적률 211%, 건폐율 16%, 평균 대지지분 20.5평입니다. 한솔 1, 2, 3단지는 3개 단지 모두 평균 대지지분이 높은 편이라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 보입니다. 통합재건축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동의율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80%가 목표라고 하는데 1, 2, 3단지 모두 통합재건축에 진심이고 사업성이 좋아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통합재건축 추진과 규모, 동의율 등을 비교해보면 정자동에서 한솔 1, 2, 3단지의 통합재건축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요. 분당의 첫 번째 통합재건축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가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한솔마을 주궁 5단지입니다. 94년식이고, 1,156세대입니다. 용적률 170%, 건폐율 11%이고, 평균 대지지분이 11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자역 동쪽의 일반 주거지역 단지 중에는 대지지분이 작은 편입니다. 소형평수가 많으면 세대수가 많아서 이렇게 평균 대지지분이 낮게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이 애매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솔주궁 5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 41에서 74제곱미터로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었는데 느티마을이 먼저 이주하게 되었네요. 한솔 5단지는 내부 조합원들끼리 소송전이 있어서 이주가 약 1년 정도는 밀린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말을 이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자동의 이슈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갖고 싶은 아파트가 너무 많죠. 현재 정자동의 아파트를 갭으로 사려고 하면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나마 적은 갭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느티마을 3단지 4단지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이용해서 현재 가격에서 최대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4억 선에서 갭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최근 정자동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분석을 해드려봤습니다. 내집 마련이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당은 강남과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 학군,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만 맞는다면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 오후에 수천만 원 아끼면서 내집 마련하고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경매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경매 정규 강의 1기를 상황리에 마쳤는데요. 나만 알고 싶은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강의라고 말씀해주시고 좋은 후기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평일반 2기도 전석 마감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경매 정규 주말반 1기와 평일반 3기를 오픈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